2. ayo mendengar 1. berilah tanda bulat jika benar dan silang jika salah 1. 공항에서 호텔까지 어떻게 갑니까? 호텔 리무진 버스로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 반 걸립니다 2. 롯데월드까지 어떻게 갑니까? 지하철로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5분 걸립니다 3. 부산까지 어떻게 갑니까? 버스나 기차로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버스로 4시간, 기차로 2시간 50분 걸립니다 학교까지 어떻게 갑니까? 걸어서 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쯤 걸립니다 고객님이 masse 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24분 Wallet 수고하십니다 해주세요 서 Dafür 앞서 온 ㅋ よう